여전히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겠다. 이게 삼성 SDI 협력사이면서 미국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 회사가 매출액이 286억 원에서 작년에는 1329억 원.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주가는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설춘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약간 단기, 중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 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촬영하는 이 시점에 증시가 좀 빠지고 있죠. 한 3일 연속 빠지고 있긴 한데. 사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코스닥이 올해 전 세계 상승률 1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외 환경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을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올해 초 보영인 코스닥은 처음에는 로봇 테마주가 시장을 이끌다가 그 다음에 채 GPT 그리고 1월달부터 4월달은 사실상 2차 전지가 주도적으로 장을 리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가 660부터 913까지 약 38% 상승했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승세다. 이유는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작년에는 어땠을까. 그랬더니 작년에는 이 기간 동안 한 10% 하락했고 재작년에는 2% 상승했는데 올해는 정말 38%. 사실 뭐 실물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또 유동성도 많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사실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38%의 상승은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가 또 5월달에 어떻게 될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저로서는 급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대만을 놓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조금씩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마지막으로는 12월 결산법인들의 1분기 실적이 조만간 모두 발표가 될 건데 그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또 방향타를 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정치적인 이슈이긴 한데 약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중국이랑 러시아. 그 다음에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할 때 맞춰서 북한에서 또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빈 자격으로 방미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주식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응원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더불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대내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지정학적인 리스가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 또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 또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중국과 미국은 당분간은 조금 사이가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화당 할 거 너나 없이 무조건 때리거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까지는 좀 썩 좋지는 않다. 그런 불확실성이 모두 끝나는 타임이 언제 올 거냐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끝나는 시점은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면 또 이게 생기고 이게 또 없어지면 또 이게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잘 대응을 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서서도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든 종목이 골고루 오른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2차전지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했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약간 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건 상황인데 대장주가 이제 에코프로죠. 2차전지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사실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2차전지 주식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사실 뭐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은 상당히 정말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월 2일 날 처음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10만 6천 원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다가 이제 4월 11일 주가가 82만 원을 찍어가지고 무려 8배를 상승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 것 이런 것들이 사실 8배를 갈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8배를 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실적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대표님이나 저나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뭐 주가가 그렇게 곧바로 3배 4배 5배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드물.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한 세력이 들어왔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8배 뜬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배 떴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정 논리목을 좀 기대하라고 할 것 같은데 8배 뜬 종목을 이제 또 사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조금 오히려 부안예동이 아닌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여기 달란트에 와서 윤석 FNC를 당시 한 5만 원 정도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18만 원을 찍었더라고요. 역시 뭐 좋긴 좋은 건데 다만 이제 상승하신 분들은 본인의 실력과 운도 좋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한 3, 4배 이상 떴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제 주식 매수에서는 좀 자제를 하고 오히려 경험치상 이렇게 제가 만약에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관심 종목에서 제거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았더라. 이렇게 먹고 조금 먹고 또다시 들어왔다가 약간 좀 물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먼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앞으로 좀 접근할 만한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와 봤는데 저는 첫 번째 아바코라고 하는 종목이 저의 눈에 뜨더라고요. 아바코. 저는 원래 종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추세입니다. 항상 추세가 우상향에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는 종목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추세가 좋고 실적과 재무상태 거기에다가 수급과 이슈가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종목을 집중하는데 일단 이 아바코가 1월 초 대비는 한 4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이 정도는 좀 상승을 하였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면서 2차 전지의 장비 업체인데 아바코가 지난번 정부가 20존을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바코가 전고체 2차 전지의 고체 전해지를 고속으로 증착하는 공정, 장비를 개발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고체 전지 수명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마지막으로 경북 상주시하고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 생산 기계 장비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MOU로 체결한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캐파가 증설된다고 한다면 추후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 첫 번째 아바코였고요. 두 번째는 상하 프론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또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삼성 SDI 협력사이면서 미국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 회사가 가지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핵심 기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걸로 인해서 독자적인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 사실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회사가 상하 프론테크.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도 연초 대비 한 26% 썼는데 일단 또 추세가 좋고. 그런 측면에서 상하 프론테크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제가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종목은 이런 걸 차치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실적이 포텐을 터뜨리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는 DIT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차전지 필름 검사 장비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매출액이 286억 원에서 761억 원. 작년에는 1329억 원. 어마어마하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적자. 작년에는 55억 턴어라운드 했던 기업입니다. 유보율이 1000% 육박한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축가는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펜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대형주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종목을 좋아하는 건데 이 회사는 천만 주짜리인데 대주 지분이 50%밖에 안 돼요. 저는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세력이 땡기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좋아하는 건데 이 회사는 2차전지 시장의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5억 매출액이 579억 작년에는 612억 올해는 780억 원을 예상하는 그런 회사고 영업이익도 4억에서 40억 작년에는 64억 원 올해는 120억 원 또 거의 더블로 상승한다. 기본적으로 이 4개의 업체는 모두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전히 추세는 우상이야. 그래서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약간 다른 쪽 사업을 하다가 2차전지 업체를 약간 탈바꿔만 대표적으로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맞습니다. 상하 프로탱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소 쪽이랑도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기업들이 사실 온전히 2차전지 밸류를 받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2차전지 시장에 무릎이 있다 보니까 같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2차전지만 파고들었던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1월 달부터 4월 달에 주가가 아주 잘 날아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디스플레이나 다른 업을 좀 같이 하면서 수소 이런 걸 하면서 2차전지를 같이 엮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 추후에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약간 방금 드린 질문과 연관되어서 또 질문 드려볼 부분이긴 한데 현재까지 2차전지가 시장의 주도주로 지수를 이끌어갔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다음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나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사실은 2차전지 테마두가 사실은 1월 달 4월 달 주식 시장을 견인했는데 이게 계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테마는 돌고 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뭘 한번 고민해볼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2023년도 유망 섹터 탑10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2023년 세계 가전 전시의 일명의 CES를 한번 참조해봤습니다. 이 CES를 봤더니 이제 앞으로 주요 트렌드가 뭐 이를테면 스마트홈이라든지 모빌리티 앞으로 10년 동안 유망할 것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스페이스테크 푸드테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어떤 좋은 섹터 중에 여전히 추세가 좋고 또 섹터가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골라봤는데 저는 저의 눈에 띈 것은 첫 번째는 드론 드론과 관련돼서는 저는 퍼스텍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퍼스텍은 원래 방위산업 관련 업체고 앞으로 이제 방산도 상당히 유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방산주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회사의 자회사가 드론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론을 고민하는 이유는 제 주위에서도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촬영 또 배달 그다음에 나중에는 무인기 전투 이런 측면에서 드론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드론주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종목은 각자가 선호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퍼스텍도 있고 제이션 시스템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각자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드론의 섹터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또 저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텔레칩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칩셋미디어 칩셋미디어의 지분을 일부 팔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실적도 대폭 증가할 거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국내 주요 자동차 전장업체인 모트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손잡고 자동차 계기판 분야 세계 2위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긴데 헤이룡장 텐유위 전자유한 책임 회사 일명 텐유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 지능형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차량용 부품 개발에 나선다. 그래서 텔레칩스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어쨌거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메가 트렌드 하지 않을까 2차 전지에서 전기차, 오히려 자율주행, 충전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능형 로봇과 AI가 또 저한테는 상당히 주목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회사 중에 오브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달란트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상장되지 얼마 안 됐어요. 380만 주짜리고 대주지 지분이 우리 57%예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한 150만 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에 그냥 땡기면 간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약 7%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회사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영업 손실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회사가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46억 원 턴 어라운드가 될 거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AI를 기반으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랑 얼마 전에 최대 규모 AI 기반 B2B 사업 확대, MOU도 체결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대기업의 어떤 고객사가 100여 개 이상이 넘어간다. 이런 측면도 상당히 앞으로 오브젠을 주목할 거라고 보고 어쨌거나 지능형 로봇과 AI는 우리가 앞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4차 산업 형용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만한 거기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같이 좀 편승해서 올라갈 만한 그런 주식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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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